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HMM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11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월 22일 오후 1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이라는 기업은 해외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선사로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흑자전환을 했구요. 작년에 흑자전환을 했고 올해에도 매출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3년간의 적자를 작년에 흑자전환에 성공시키면서 21년도에는 약 2배 이상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해운 관련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2배 이상 높게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9,8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은 21년도에는 이것보다 2배 많은 2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만 나와주게 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약 7%가량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요. HMM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신종 컨테이너 선을 유럽에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부는 국적 선사들과 함께 인시선박을 투입하는 동시에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선전공간을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수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도 조기 투입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이제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기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오늘 올해에도 순풍만나 HMM, 물 들어올 때 노줬는다. 이런 이제 또 긍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또한 약 7% 정도 강세를 보이며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더라도요. 추세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그리게 되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추세선 그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쪽에도 똑같이 평행한 선을 그리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추세를 돌파하면서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꽤 많은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고점을 찍었는데 오늘 종가가 아마 이거보다는 높지 않을까 지수가 많이 밀리지 않으면 이거보다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만약에 이 추세선 이탈해가지고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점을 찍은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추세선 돌파해가지고 위쪽에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 추세선 안쪽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박스권 유지하고 이후에 다시 상승하거나 아니면 추세선 안쪽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추세선 그대로 가져가면서 상승하거나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제 지수 자체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면서 지지 저점대를 크게 높이면서 한번 상승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밀리게 된다면은 이제 HMM 또한 어쩔 수 없이 아마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이 이제 15일부터 이제 골든크로스가 생겨나면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고요.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 좀 큰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HMM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 이제 추세선 돌파한 이후에 전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할지 아니면은 조금 조정을 좀 깊게 받아서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까도 컨센서스 보셨다시피 올해의 영업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시게 되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시에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크게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동시에 매수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5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또한 HMM에 대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또한 이 HMM에 대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HMM에 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HMM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HMM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는 방법으로는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에 라이브라고 초록색으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제 무료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테고리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그걸 이제 매일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어 일단은 오전 7시 47분 금요일날에는 오전 7시 47분부터 리딩을 시작했구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전날 이제 미증시부터 시왕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면서 어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천해드릴 때는 기존 기준 매수가하고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드리고 있으며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열람을 하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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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